자 다음 4번 같이 보시죠.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짐 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뭔가 기술적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지원 신청서를 낼 겁니다 라고 하네요. 그럴 때 그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?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. 그러면 사실상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에 제출을 하고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좀 많이 필요한 부분 한 3개월 정도 좋습니다. 그래서 답은 90일 답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사업 지원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90일 처리 기간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해주시고요. 자 다음은 5번이요.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직류 측 보호를 위해서 직류 측 보호라고 얘기하면 인버터 2차 측부터 어레이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에 따로 모아서 설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차단기 그 다음은요. 써지에 관련된 SPD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은요. 자 어레이가 여러 개 연결되다 보니 거기에서 전압차가 발생했을 때 역으로 들어오는 거 방지하는 거 역류방지 다이오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. 자 우리가 차단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직류 퓨즈 사용하기도 하고요. 배선용 차단기 사용하기도 하죠. 자 이런 내용도 그리고요. 자 모든 분기회로에 역류방지 다이오드 설치하고 뭐 저 달로기 이런 것들도 설치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. 자 바이패스 다이오드는 사실상 모듈의 음영이 생겼을 때 열점 현상이 발생하니까 우회하세요. 바이패스 하세요. 되셨죠? 그러니까 사실상 모듈의 후면에 설치가 되어 있죠. 후면 단자에.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이거죠. 접속함 내의 직류 보호측 설비는 이런 것들이 있고 모듈 보호용으로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설치가 됩니다. 되셨고요.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. 자 다음은 6번이요. 대기진량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. 자 우리가 대기진량 지수 AM이라고 얘기하는 거 표준의 STC 조건에서 1.5를 사용합니다.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실상 우주 밖에서는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하고 지구에서 1 그리고 우리는 1.5를 둔다라는 건 태양광이 공기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여기 우리 3번 정도일까요?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햇빛이 해면에 이를 때까지 지나가는 거리의 합을 얘기한다. 그래서 요건 조금 내용이 거리가 멉니다.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과 4번은 맞는 내용이고 자 틀린 거는 우리 3번 정도가 틀렸습니다. 자 다음은요. 7번이요.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축전지를 부과함으로써 축전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사실상 우리가 축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 자 어떤 거예요?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죠. 되셨나요? 자 태양광 발전 설비도 개통 연계형이니까 태양광 발전 설비도 개통의 전력을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인데 태양광 발전 설비의 최대의 단점은 뭐예요? 해가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. 그러면 낮은 낮이지만 구름이 많거나 장마철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사량이 떨어져서 발전량이 떨어진다는 개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가 조금 그래서 우리는 ESS 설비 좋죠. 축전지 설비를 연계해서 사용하죠. 그러면 안정화되고 그 다음은 정전 발생 시 한전 측에 정전 발생하거나 위급할 시 대응할 수 있다. 그게 기후 급변시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준화되어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아주 일률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. 그래서 부하 평준화라는 말을 사용한다. 그래서 평준화라는 단어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우선적으로는 태양광 수명의 연장 이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.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